즐거운 골프를 위한 러브골프 캠페인 필드에 나가면 땀이 많이 나니까 워터플루프 선품로 꼭 발라줘야 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브로님 그게 끝이에요? 이 정도만 발라주면 되지 않나요? 아이 그래도 명색이 아이돌인데 이렇게 나갈 수는 없죠 제가 아이돌 필드 화장법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요즘엔 이 CC크림이 대세죠 썬크림을 바른 뒤 티나지 않게 커버해줘야죠 땀 때문에 잘 지워지기 때문에 픽서를 살짝 뿌려주고 스윙 때문에 옷에 립스틱이 묻을 수 있으니 힌트로 마무리! 오븐 화장법 끝! 아 여러분 썬크림은 두세 시간만에 한 번씩 덧발라줘야 하는 거 아시죠? 안그러면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할지도 모르니까요 뉴이의 러브골프 디캠페인은 르꼬크 골프, 마이스트로 컨트리클럽, 제이볼프와 함께합니다